두 번째, 이제부터 오늘 말 드릴 말씀입니다. 복리의 맛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72에서 몇 년 걸리는지 빼면 땀을 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연 3% 성장시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 나누기 3하니까 몇 년이죠? 24년. 4% 성장할 때 2배가 되는 거는 72 나누기 4하니까 18년. 그죠? 그 다음에는 6% 성장시 2배가 되는 건 12년. 그죠? 금방 개성되네요. 저 얘기 왜 하느냐? 이거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GDP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배가 되는데 지금 이건 2022년쯤이라고 보고 이건 2002년쯤이라고 보면 20년 걸렸어요. 20세기에, 21세기에.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GDP가 땀을 난 거거든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GDP를 땀을 냈어요. 그럼 거의 72로 나누면 몇 프로씩 성장한 거죠? 저 때에는? 3.5%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죠? 저에게 왜 말씀드리냐면 왜 한국이 이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20년 만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외국 나가면 한국에 대한 인식 다른 거 아시죠? 저도 아프리카나 동유럽 많이 있었지만 가면 꼭 코리아 모자를 4개, 5개씩 가져갑니다. 특히 이 코리아 모자의 위력 두 가지를 가져가죠. 사실은 코리아 모자, 서울모자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는 아무래도 코리아 모자 왜? 서울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럽 같은 데는 서울모자 그죠? 누가 아메리카 모자 쓰고 다녀요? 뉴욕 모자 쓰죠. 똑같이 맞추십니다. 그리고 저 모자들의 장점은 일행 중에 한 명만 쓰면 됩니다. 그럼 다 우리가 다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니까 인식이 너무 달라졌죠. 우리가 가졌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가 이전까지 해외 강의가 아니라 국내도 얼마나 다른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우리는 아까 나왔던 거 보면 그 20년 동안 제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저런 나라가 없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 이게 투자 강의로 가면 이렇게 얘기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맨날 인제는 다 누구나 옛날에 얘기하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도 주식하고 부동산 있으면 뭐 사야 된다? 당연히. 주식 사야 된다. 그럼 왜 그게 나오느냐? 그 다음 표는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 20년 동안 우리는 건설, 건설, 건설! 부동산, 부동산! 아니에요. 지표를 보시면 여기서 요공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GDP가 굉장히 건실하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는 것과 집을 짓는 것 어느 게 여러분 당연히 에피션시가 높고 당연히 미래가 보장되겠어요. 그건 당연히 우리는 금방 더 말 안 해도 아는 거죠. 그렇죠? 집을 짓는다고 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을 지으면 고용이 창출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건설 건실하게 성장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나 누구든지 잘 보여주지 않는 지표예요. 왜 제조업이 저렇게 중요한지를 왜 제조업이 저렇게 중요한지를 저런 국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같은 규모에서는. 케냐 볼까요? 케냐는 우리보다 성장률이 빠르죠. 개도국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에서부터 따블 나는데 한 13, 14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6%씩 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성장이 어떤 성장인가를 봤을 때 똑같이 들어갈 수 있죠. 제조업은 따블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발전을 했지만 GDP 성장에 제조업이 가장 큰 기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비중이 어떤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무슨 경기가 다 주도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케냐에 왜 저도 가서 놀란 게 가서 나이로비 가서 보고 놀랬거든요. 왜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갔는데 너무 발전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물가가 동유럽보다 비싸요. 동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호텔비 당연히 비쌉니다. 물가가 어떻게 어느 게 더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선 호텔비는 동아프리카가 더 비쌉니다. 같은 5성 호텔 당연히 더 비쌉니다. 택시비 절대 안 싸죠. 나이로비가 동아프리카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보다 비싸지는 않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10년 동안 주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저걸 누구 돈으로 했다? 우리 다 아시죠. 누구 돈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봐야 되죠. 그래서 그 바람에 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했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5%가 됐죠. 그럼 사실 우리는 몇 프로죠? 지금 통계치마다 다르다고 그러지만 한 40% 잡죠. 미국, 일본은 얼마라고 그래요? 100%, 120%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거는 미국 100%랑 쟤네 60%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일본 200%랑도 다른 거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쟤네 자산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저거는 소득 대비 우리로 치면 우리 선생님은 똑같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천만 원 버는데 부채가 2천이에요. 나는 500만 원 버는데 부채가 2천이에요. 그럼 누가 더 위험해요? 내가 더 위험하죠. 그런데 난 안 위험하죠. 왜? 집을 금으로 줬거든요. 위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선진국들은 벌어놓은 자산이 많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특히 그중에서도 그 빚이 국내 자기네가 산거라 또 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자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는 자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저런 나라가 저렇게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쟤네가 저 앞에 표가 없는데 200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부 부채 위기하면서 한 번 확 다 쓰러집니다. 그때 70%, 80%였어요. 케냐가 그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 왔다. 목전에 왔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금리가 다 아시지만 내린다고 봐요? 오른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경제공부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아프리카 문화가 특히 저게 왜? 개도국이 동유럽도 비슷한 거예요. 동유럽도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1대1로 한 국가도 있고 어쨌든 동유럽도 다 부채 비율이 급증합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표로.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건데 저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 저 나라에 있는 돈은 투자가 들어오겠습니까?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가죠. 그럼 그거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부가 정부가 뭐를 해야 돼요? 환율을 하려면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니까 안 되죠. 뭐를 올려야 돼요? 러시아가 그렇죠. 금리를 올려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저기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저기는 우리랑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금리가 올라갔더니 그렇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조업이 있으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그렇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나라들은 환율이 하락하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이 없거든요. 가서 깜짝 놀란 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이클을 사러 갔거든요. 중고 사이클이 3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12,000원쯤 할 것 같은 게 진짜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안 만드니까.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가잖아요.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가면 다 일본 자동차입니다. 특히 우간다는 다 일본 자동차예요. 우간다는 일본 자동차인 게 왜? 통행이 우리 무슨 통행이죠? 하여튼 일본하고 영국하고 똑같아요. 그 모든 방향이 좌측으로 가는 그 방향이라 그런데 가보면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가서 저도 딱 깜짝 놀란 게 모든 자동차가 모든 자동차가 주행 거리 수가 다 4만이에요. 모든 주행 중고 자동차가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다 메타기 돌려놓은 거예요. 다 4만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연식은 2001에서 2003년식이죠. 도대체 15년 동안 4만 밖에 안 타는 차는 저건 뭘까? 어떻게 탔을까? 너무 궁금하죠. 그런데 그게 천만 원이에요. 그 조그만 소형차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안 타죠. 아무도 안 탈 거예요. 아마 못 타고 30만 원 못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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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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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